아, 저게 무슨 시추에이션이야? 선배님, 방송 잘 마치셨어요? 어, 단, 단 씨. 저기, 지금 돌아보지 않는 게 좋을 거야. 왜요? 아이, 저, 돌아보지 말라니까. 저, 이세라 씨한테 멘트 좀 갖다 주고 올게요. 이세라 씨, 이거 수정된 멘트예요. 아, 고마워요. 강다니 씨, 설비 보고서는 어떻게 됐어요? 거의 다 했어요. 오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. 알았어요. 그럼 나 가볼게요. 아, 본부장님. 저, 방송 끝날 때까지 여기서 응원해 주시면 안 돼요? 본부장님이 계시면 더 힘나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하이 씨, 괜찮아? 네, 괜찮아요. 정신을 어디다 팔고 있는 거예요? 조심 좀 해요. 죄송합니다. 접시 다시 가져올게요. 방송에 차질 없도록 다시 세팅하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다This 알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